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이미 오래전에 주요 선진국 34개 국가에서 평등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오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련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평등법을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평등법 제정에 불교계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평등법에 대한 우리 사회 반대 의견도 잘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정치인으로서 큰 마음을 냈는데 앞길이 열리길 바란다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과 기획실장 사매스님이 배석했습니다.